담낮 3일씩 잠을 못자고 있어요. 60 넘었고요. 혈류에 소변 악취에 살이 빠지고 손에 주부습진같이 손가락이 터지고요. 추위 알러지로 34도가 나간답니다. 고혈압인데 약은 못먹고요. 추위 알러지 때문에 약을 먹으면 미친 듯이 힘이 든답니다. 온몸에 종합병이 급속도로 온답니다. 방광약을 5일간 씻었는데도 치차도 없습니다. 지방은 빠지는데 키로는 그대로입니다. 밥을 좋아한답니다. 굉장히 이것저것 알러지가 있으시고 걱정이 많으시고 그렇죠? 60세인데 이런 말을 한다면 저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주의를 한번 돌아보시라고 하세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나 뭔가 서운한 게 있거나 내가 꼭 원하던 삶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게 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걸 뭘까를 한번 보세요. 주부습진은 당연히 육체적인 질병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육체적인 질병이긴 하는데 알러지 반응과 약을 먹으면 이 약을 먹어도 문제 저 약을 먹어도 문제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하게 되면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예요. 그러면 어떤 약을 먹어도 자기가 안 맞는다고 믿기 시작하면 모든 약의 알러지 반응처럼 나오게 돼요. 약 자체가 알러지가 아니라 뭔가 지금 내 주위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우울증이 왔거나 아니면 우울증을 만든 어떤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울증과 알러지와 소변의 문제와 방광염과 그 체중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흔한 질병 중에 하나가 자가 면역질환이에요. 이제 루프스나 루마치스 관절염이나 이런 커넥티브 티슈 디지즈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오면 이런 식으로 막 알러지 많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20대에서 45세 이 정도 사이에 들어가요. 대부분이 물론 65세 70세에 제가 그런 환자를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한 분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20대 중반 이 정도부터 40대 후반 정도 사이에요. 60세가 되시면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지금 60대의 분들은 집안에 뭐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문제가 아닌가 우울화 이런 거를 떠나서도 집에 알러지를 자극하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찾아봐야 돼요. 육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를 했는데 그 동네가 굉장히 나의 알러지를 일으키는 뭔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에 살다가 촌으로 갔다든지 촌에 살다가 도시를 갔다든지 새로 만든 아파트를 갔는데 거기에 페인트가 됐는데 그 페인트에 내가 알러지 반응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나 항상 예민했던 분들이 어떤 거에 탁 추리거가 되면 모든 게 그런 식으로 그게 추리거가 돼요. 그런데 60대는 또 뭐가 문제예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시거나 시집살이 이런 문제들과 겹치면 이런 질병들이 좀 많이 나와요. 제가 환자들한테 진료를 할 때 이렇게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누구랑 사세요예요? 남편하고 사세요?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남편하고 사는데 남편이 뭐 저 죽일 놈하고 지금 40년 살고 있다. 이런 얘기 하면 이런 얘기, 이런 얘기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심리가 많은 질병을 일으켜요. 특히 60대 그 정도 되신 분들은 몸의 문제도 있지만 몸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로 했고 그 마음의 문제가 또 더 큰 몸의 문제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세상을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데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은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다가오는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바뀔 수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글자막 by 한효정